와 개소름! 야 뭐야? 양상추가 여기 왜 들어있지? 종팔이 저번에 회사 상장하려고 했었잖아요? 근데 그게 이제 연기가 됐대! 아무래도 이제 연돈볼카츠 이번에 이슈된 거 그게 영향이 크겠죠? 좀 시기적으로 안 좋았긴 했어. 아니 종팔이 나도 괜히 신경 쓰이네. 야림이가 연돈볼카츠 맛없다고 영상 찍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? 아이 타임! 종팔아! 호미 아니 나는 종팔이 잘 되라고 그런 건데 왜냐면 종팔이를 이렇게 다른 길로 가게끔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? 나라도 해야지 나라도 내가 총대매고 하는 거 아니여! 시기적으로 그런 게 아니지 상장하는 게 엊그제 하는 것도 아니고 상장 시기니까 시위하고 터뜨린 게 호미! 그런 거구만! X 뭐! 근데 왜 갑자기 회사를 상장하려고 하는 거고죠? 전부터 상장 노리고 계속 덩치를 불렸어? 야! 아니면 종팔이! 정치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? 어? 이거 정치 바닥에 들어오려고 빌 잡자는 거 아닙니까? 어때요? 제 시나리얼 어떻습니까? 아니 회사를 갑자기 상장한다는 게 난 좀 의아스럽긴 했거든? 음식부 장관 야! 음식부 장관이란 게 어딨어? 아니 국밥부 장관 아니고? 국밥부 장관? 좀 좋은데? 아니 근데 종팔이가 정치 안 한다 이랬는데 내 사람 마음은 모릅니다 김예림도 봐봐요 진치 안 해요! 내가 안 해요! 하지만 옛날 정치 얘기하잖아 이 세상에 절대가 어딨어 절대가 다 국민이 아아! 원하면 하는 거지요 맞지? 야 종팔이도 융카처럼 과연 안 할까? 맞잖아 진짜 절대가 어딨어 이렇게 야망이 크신 분이 얼굴에 봐봐 야망 덩어리잖아 야망 덩어리 그냥 이 덕지덕지 하잖아 야망이 덕지덕지 묻어 있으시잖아 아 홍명보 홍명보 저 절대 국대 감독에 관심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봐봐요 이 사람 일은 모른답니다 또 이제 약간 관상이 왕이 될 상이야 뭔 말인지 알죠? 이 잘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 관상이 있다니까 완전 그냥 성렬상이잖아 성렬상 잘 먹게 생긴 상 알빠노? 아 근데 내가 어탕국밥 장관 괜찮은데? 아 재밌겠는데? 아니 종팔이 대통령하면 겁나 재밌겠지 않아요? 생각만 해도 구미가 땡긴데? 종팔이가 대통령 돼 그러면은 왜 식업 문화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어요? 밥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차려줄 거 아니야? 뭐? 고로시 당하는 사람 물 및 점심지급 좋다 좋다 무료급식도 같은 거 맨날 이렇게 차려주고 그런 거에 엄청 신경 쓸 거 아냐? 동네마다 급식소 같은데 이제 뭐 막대가리 없이 나오면은 렐라 바보! 하면서 지도해주고 맨날 점검 나가고 얼마나 좋아 종팔이 옆에 맨날 그 고롯이 당하는 사람 있잖아 이 아저씨 있잖아요 이 사람 국로 총리 시키고 그리고 파브리 외교부 장관 시키고 조충현 아나운서 대변인 딱 되잖아 딱 그림 나오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연또 볼카츠 사장님 제주도 지사 어때 어때 홍탁지 통화대 수송 요리사 해가지고 삼시세끼 닭도리탕 맨날 먹는 거야 돌아갈까봐 그래 돌아갈까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딱 그림 이러라고 삽빠쳤네 종팔이 이상한 것도 냈던데 뚜껑 열린 치킨 해가지고 근데 이름은 좀 잘 지은 것 같다 뚜열치 뚜치는 그래서 그거 먹을 때 뚜껑이 있어야 되지 일단은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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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팔이가 도시락을 많이 안 먹어봤어 도시락이라는 거는 이렇게 더러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을 큰 걸 써야 된다니까 야 누가 도시락 먹는 데다가 저기 지처럼 그러면 에어컨 밑에서 옮겨서 먹을 수가 있냐고 먹말인 줄 알죠 여러분들 도시락이라는 건 이렇게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요 급하게 우리가 사가지고 공원이나 이런 데서 쭈그려서 뭐 단체 회사 단체로 회사 생활 안 해봐서 모르네 워크샵 같은데 가면은 그냥 풀밭에서 쪽으로 앉아가지고 도시락 한 손에 딱 이렇게 올리고 먹어야 된다고 먹말인 줄 알죠 근데 누가 이렇게 옮겨 먹을 수가 있냐고 이 여 길바닥에서 거시지리 밥 먹을 때 이렇게 옮겨서 우아하게 먹는 거 보셨냐고요 역시 밑바닥 인생 아득바득 차곡차곡 살아온 김이림 자랑스럽다 진짜 나처럼 살아봤냐고 흐흐흐흐 흐흐흐흐 알았으니까 침 닦던지 흉기던지 해라 에에 뭐 진짜 리얼 안티팬이네 고소당해도 할 말 없다 잠깐 누가 종팔이 안티팬입니까? 저는 종팔이 팔아주려고 쑤멜티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자 짜라란 가격은 오리지날은 6,500원 그리고 특제소스는 6,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브라질리언 아 브라질리언 씨 닭이 어딨어 브라질 닭이지 어 이거 기본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오 진짜 크다 아아앙 음 맛있네 음? 음? 야 맛있는데? 맛은 그냥 바삭하고 흔히 우리가 먹는 크리스피한 치킨 알죠? 약간 그 맛나네 홈플러스 당당 치킨 드셔보셨어요 님들아? 우리가 시켜먹는 2만원짜리 치킨을 생각하면 안돼 왜냐면 이거는 6,900원에 밥에다가 단무지까지 그리고 이 양상추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어 잠깐만 와 개소름 야 뭐야? 양상추가 여기 왜 들어있지? 아니 김예림이 치킨스테이크 먹을 때 양상추 같은 거를 좀 넣어줘야 이게 느끼함을 잡아주고 괜찮지 않냐 배추 한 팩 정도 넣어주시지 야채가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이래가지고 그거 X발 또 반영해서 넣었네 와 와 와 와 와 종파리 나보고 있는 거 같아 나 보고 있는 거 같아 나 보고 있는 거 같아 소름 알파노? 근데 닭이 브라질리안 닭이어서 그 닭가슴살 위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뻑뻑한 부위가 있어 닭가슴살 한입 때려 넣었을 때 목 엄청 맥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닭가슴살보다는 맛있습니다 요거 그 특제소스 올라간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거 어니언치킨 있지 딱 그 맛 나네 맛있어 맛있는데 다만 두 번은 안 먹을 거 이거를 먹을 말은 저는 한솥 도시락을 먹겠습니다 종파리 거는 항상 그냥 새로운 신메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저 파는 걸로는 뭐 실패는 없다 사실 우리가 종파리 가게를 가는 것도 실패는 없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저분하게 먹네가 아니고 야 이 좁은 그릇에다가 이 닭을 다 먹으려면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 원래 이렇게 더럽게 나와 종파리가 이렇게 만들었어 나 억울해요 종파리한테 뭐라 해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종파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야 이 닭 그게 이만한데 나는 야 종파리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그런 거지 나는 우아하게 못 먹는다고 난 그리 잊자만 한 거에 슥슥 그냥 비벼서 먹어야 된다고요 나는 지금 에어컨도 못 끼고 있는 방음부스에서 음 진짜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먹방 하고요 이제 또 미신 가면 두고 오겠습니다 긴 숨을 내쉬고 다시 마음을 굳게 다 잡아봐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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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입장 얘기에요 그리고